보고싶으신가요? 입냄새 날 것 같지? 야 씨발 하루에 이 수건달은 심하다! 야! 아까도 수건달 했어! 야 진짜 하루에 이 수건달은요 저 진짜로! 저 진짜로! 아 나 진짜 제발! 수건달 그만 시켜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저 시집 가고 싶어요.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. There's a way for us! I love you! But everyday it is so bad! It is gone! The river is just a river! 그러니까 수건달을 하라는 거죠? 오늘만 두 번째인 수건달을 원하시는 거 맞춰! 야 기다려봐. 장비가 준비가 안 됐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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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불구다! 아 얘네 미쳐나네! 나 불구다! 나 불구다! 나 불구다! 나 불구다! 나 불구다! 너 아름다운 개숨이! 땅에! 어느 꽃도 나도! 이 요한이도 없네!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었는데!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었는데! 하... 신선해! 오늘 너무... 너무 많은 휴가 달렸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질리잖아요 그쵸? 부탁드릴게요 진짜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많은 거 안 바래요 아니 씨발 방송에 주인이 난데 씨발 왜 자꾸 시청자들한테 예쁜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이 개식이들은 전원이 켜졌습니다 등록된